작전이 승인되었다. 말든에서 과학자를 납치하여 무기를 밀비하는 집단이 관측되었다. 그들이 만든 폭발물을 해체하고 판매하려는 무기를 탈취해야 한다. 인진에게 폭탄 조끼를 착용시켰으니 구출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행운을 빈다. 공격. 지금 흩어진거 같아서 알카3에서 다시 만났네 확인 현재...레즈 2층 건물? 확인 대구다운 대구다운 저 뽑아주고 빨리 뽑아 아프게 뽑아주고 외부에 있고 후문에서 흠 세이브 괜찮아 아 정도 세이브한다 윈드 큐비스 상태고 경성 간팀 전신 확인 이동 전신 확인 이동 그냥 멍든거 밖에 없어 윈드 JT준비 JT준비 동쪽으로 라인포베션 라인포베션 여기 알카3 경영장 잠재 저 차량으로 차량으로 전신에 차량으로 라인포베션 이방 중 지민 포베션 총 요거 기다리 남은 적 한개 못해 데이블 현재 알파이치스 건물 확보했고 현지에서 레즈팅 기사할게 확인 좀 불렀지 좀 먼저 덕후 덕후 선달다 덕후 선달다 larg기 사라져 zien 아파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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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에 붙여줘 샘에 붙이네 뺏기 건물 잡고 기다려 아군 아군 인질하기, 인질하기, 전방 인질 인질 미션, 인질 미션에서 한 개보다 접근 중 레일 팀만 인질 건물 쪽으로 가고 블루 팀은 여기 2층에서 레일 팀 업무 레일 팀 업무, 어디? 소녀는 MHP한테 보고 이거 전방에 스터나 갈게 인질 확보 전방에 스터나 레일 팀 인성 주 건물 갈게요 나 2층에 있을게 레일 팀 인정 CJ 시장차량 있는지 지금 기동 가능한지 확인해볼게 아 확인 BJ BJ 불러 오케이 BJ 이행 벽템이 계속 잡고 있어 벽템이 계속 잡고 있어 벽템이 계속 잡고 있어 윈드다운, 해치 장비 가지고 있어 해치 시킬 해치 장비 나도 있어 루키도 있어 루키는 올라가서 BJ 확보하고 루키는 윈드 확보해 루키는 윈드 확보해 제가 쟤가 확보한 퓨즈가 어떠까요? 벽템이 계속 잡고 있어 벽템이 계속 잡고 있어 벽템이 계속 잡고 있어 meses euгорates 향기 벽템이 계속 잡고 있어 벽템이 계속 잡고 있어 balloon 폴스타옹 폴스타옹 일단은 델타셉터까지 이동하자 이동시작 뒷문에 오고 뒷문에 오고 윈드 남쪽 도로 무장차렴 윈드 에이티 윈드 에이티 헤헤헤 뭐하이들 데이브 다운 데이브 다운 데이브 다운 확인 윈드 내부로 아이디 홉 빠져 데이브 상태를 괜찮아 확인 일단 해설지 벗어나 끌고와 퇴즈 퇴즈 저거 무탈인거 같아 우탈 라이트에 포파인샷까지 이동 수송이 지상으로 바꿔서 터지 좌우 유닛 포위 지상으로 Guj 왔어? 탑스 그쪽으로 가가지고 정찰 2조도 빼야돼 정찰 2조도 조기가 있네 값수관리 값수관리 GF이 활용해서 이탈리포 실리스틱으로 이동해 이탈리포 배송이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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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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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 아 아 고속력탄 발음 다시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